네 여기는 부천의 송내대로 사거리에요. 이 사거리 바로 옆에는 부천 유코아백화점이 있구요. 그리고 사실 이 옆에 있는 위치는요. 부천터미널 소풍. 부천에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안중근의사의고 110주년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안중근공원에 와있어요. 자 원래 이 공원의 이름은요. 그냥 부천의 중동공원이었어요. 이 부천의 중동공원이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여기가 안중근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이제 원래 경기도 부천시하고 중국의 하울빈시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자매결혼을 맺은 하울빈에서 약간 안중근 장군의 동상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울빈의 도움으로 안중근공원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단지동맹 취지문도 있고 그리고 각종 조국을 떠나면서 남긴 글 네 솔직히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글씨가 좀 새긴게 좀 많이 어둡게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사실 플래시를 써서 찍을 수 있긴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글씨가 안 보여요.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 되지 말라고 그리고 장부가 장부로서 불러야 되는 노래 난 남자다 뭐 이런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손가락 끄는 그 손바닥 사진이 몇개 나올거고요. 그 자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그 글씨를 그 많이 쓰셨다 보니까 계속 이런 글씨가 나오는데 근데 너무 한자만 많이 썼어. 어릴 때 이제 그 할아버님한테 그 글씨를 배워서 그 영향을 받은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사진이 카메라가 흔들리죠. 이게 60프레임을 찍으면 가끔 카메라가 흔들릴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쪽은 조금 이따가 가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냥 이 안중근 공원 보면요. 그냥 안중근 장군이 썼던 이런 그 글씨들 그냥 이 글씨들 보러 오는 거예요. 글씨들 보러 오는 거고 네 여기는 조금 어둡네요. 그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그 사진으로 또 찍어서 또 보충을 해 놓을 테니까 그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낮에 오실 때 한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포스터들도 되게 막 다들 막 열심히 그리셨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중근 장군 동상 동상 동상이 있구요. 그래서 하얼빈 시에서 이거를 기증을 해준 거에요. 이거하고 뭐 이런 것 좀 기증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중동 공원이 안중근 공원으로 바뀌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그 컨텐츠 조사하면서요. 부천하고 하얼빈이 서로 자매도시인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중근 장군의 그 일대기를 보실 수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했던 독립운동 그 의병운동 했죠. 그 포로를 이때 그 만국공법에 의해서 그 석방을 했었는데 근데 그 석방했던 그 포로가 나중에 그 자수 뭐냐 그 이제 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이단지회 자 그리고 자작시가 있대요. 의거 전에 하얼빈에서 지었던 자작시 장부가 세상의 처음에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의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사의 뜻이 뜨겁다. 분주히 한번 가미어 반드시 목적을 이룰이로다. 지도덕 이또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겠고 어찌에 이를 줄을 헤아렸으리오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라. 만세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 만세 대한동포이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1909년 10월 26일 아침에 그 허얼빈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장군이 사살을 한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주장했던 열다섯 가지의 죄야. 자 그래서 정확히 조준하죠. 특등사 특급사수 출신이니까 제가 그 안중근 기념관에서 보여드렸죠. 그 맞힌 정확하게 맞힌 거 이렇게 맞힌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꼬레아우라를 외쳤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열 쪽으로 돌아가서 보는 게 순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반응 각국의 반응이 이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안흥칠 역사하고 동양평화론 근데 이제 취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취지는 이런 내용이고 원래 그 동양평화론이 다섯 장짜리로 나뉘어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써야 되는데 제 머린말하고 제1장 전감의 일부분만 쓰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평화론을 좀 한번 이제 써볼까 언제 사용이 집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만에 사용이 집행이 된거죠. 그렇죠. 2월 14일에 사용선고가 됐으니까 음 그렇고 그래서 완성은 못했는데 본인이 쓰려고 했던 내용을 톡에 켰던 손오케라는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음 여순을 중립지대로 만들고 각국에서 정부 대표를 보내서 아시아 평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 로마 교황청이 참가함으로써 음 아무래도 가톨릭 신자니까 이런 생각이 나왔겠죠. 자 그리고 법정 투쟁 1910년 2월 14일에 사용운동 독립전쟁으로써 그러니까 전쟁이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교전을 한 거예요. 그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참모 중장이에요. 계급이 중장이야. 별세계 그리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면서 그 그 이상의 형벌은 없냐 하하 이랬다고 미소를 지었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이 수위를 보내주죠. 장부답게 죽어라. 곡으로 반장해나라. 지금 효창공원에 안중근 장군의 그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아직 모셔오지로 못했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소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리고 수위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수위를 입고 사용이 집행이 되죠. 수위를 입고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네 대한국인 안중근 불꽃같은 삶 그래서 8억 2천 9백만원 을 들여가지고 2011년에 안중근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하고 하얼빈이 언제쯤 그 잠에 결혼을 맺었는지는 제가 뭐 찾을 수 있으면 그 이 동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안중근 장군의 그 연보 가 있구요. 그리고 유목들 그리고 유목들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 하루라도 지태TV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할게요. 그래서 의거의 역사적 의 이런거 어떻게 진짜 엄청나게 그 새기는데 엄청 고생하셨을 거야. 이것도 다 일일이 디자인한 거거든. 이 돌 조립할 때 딱딱딱딱 맞춰서 원래 이 안중근 동상은요. 그 하울빈 광장이 있었어요. 하울빈 광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부천으로 옮겨와서 하울빈이 부천에 기증한 거예요. 그 2006년 1월 16일에 원래 이 하울빈 중앙대가 광장이 세웠다가 이제 11일만에 실내로 이전한 거야. 실내로 옮기니까 그 이제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부천에 기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00주년 기념때 이 자리로 이 동상을 옮기게 된 거. 그래서 그 막 가끔 이 하울빈 여기에 막 그러니까 하울빈 광장에 막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때 있었던 사진을 어떤 분이 찍어놓으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 동상이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와있다는 거 뭐 근데 부천도 이렇게 하울빈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안중근 장군하고 인연을 맺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부천에 이 안중근 공원이 세워졌을 가능성은 아마 없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안중근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여기에도 손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도 이제 지자체마다 손해상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부천처럼 시 단위에서는 각자 시 별로 하나씩 그리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는 구별로 하나씩 이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부천에는 이제 여기가 안중근 공원이 된 김에 그 소녀상도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그 여기 안중근 공원 소녀상은요 2016년 2월 3일을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 2016년 2월 3일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뒷모습을 이게 형상화했어요. 다 뒷모습이에요.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없어요. 애초에 여거 디자인을 그 이렇게 그 뒷모습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게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소녀상들을 다 돌아다니 보면서 그 느끼잖아요. 일단은 다 각기 다른 그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김만수씨가 부천시장으로 있을 때 만들었네요. 여기 예를 들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추진위원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여기서 그래서 부천도 소녀상이 있다. 안중근공원에 같이 있다. 음 이게 2016년에 나왔고 안중근공원이 2000 그 2009년에 그 안중근 장군의 동상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네 이 부천에 그냥 중동공원이었으면 그냥 저도 어 그냥 여기 공원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을 텐데 이 안중근공원이 되면서 제가 살라살라 이 밤시간에 뭐 이 여기 부천에 뭐 올일이 뭐 있었겠어요? 네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안중근 의거 110주년 기념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제가 컷편집을 좀 최대한 많이 해볼 건데 이게 몇 분이나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길 수도 있거든요. 효차공원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여기 안중근 공원까지 해가지고 좀 컨텐츠가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10월 26일 안중근 장군의 의거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안중근 장군의 군인으로서의 본분 미국의 미국 헌신한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기가 되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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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